런쨱 어 뭐야 어... 이거 뭐야 이거 무슨 그림 같애 무슨.. 그림처럼 있네? 우지라아.. 저..저..저도..저도..저도..저도 처음엔 진짜 못했어요 야밤의 사이다 뜯고 가네 군바아아 아이 링크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기다리고 있어서 오 이건 시내 계시다 이펙터의 미니 나 유튜브 댓글 보니까 우리는 꿀꿀단말고 군밤 어떻다고 하던데? 살짝 끌렸는데 참았다 헉! 에미수가 나온다고? 뭔가 귀엽지않아 군밤? 아 우리 글록서님 포크노원 진짜 감사합니다 와..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진짜 고맙습니다 어? 그냥 들어왔는데 삼초끼가 있다고? 뭐.. 군밤 마저 먹는거 아..하.. 그걸도 그렇게 해석을 하시다니 이모님 어쩌다가 돼지 이미지가 되셨나요? 돼지 이미지가 아니라 진짜 돼지가 되니까 그냥 돼지가 되던데요? 흐흫 처음에는 일부러 살 좀 찌웠다가 방송 재밌게 하려고 정신 차리니까 이미 돼지던데 나? 아 나 트위치 와서는 뭐 돼지 같은 모습 보인적이 없어 나는 솔직히 근데 이미 다 돼지라고 하던데 이미? 쓰읍 목소리에 약간 지방 느낌이 있나? 왜지? 저 세자리 안넘어요 지금은 동그래서 문제지 지금은 동그래서 문제지 피라미드 나와 아니.. 다단개도 아니고 무슨 구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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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이집에 싸운전 안 왔었거든요 이다음 자기장이 아마 이집이 안걸치게 되면은 제 먹이가 될겁니다 사람의 심리상 저집이었으면 이쪽으로 나오고싶었고 이쪽 담벼락 이쪽으로 허응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슉! 아 우리 송이 버스님 감사합니다 자기장 위치 보이시죠? 델론델 아야 사론들 사람 좀 만나잖아 용킬이야 전판에 신육키로 쏘고 왔는데 이게 안나오나? 올라갔나? 뇌턴 잡나? 나 지금 이현치킨이란 말이야 섭취코지 그 제주도 아니에요? 아이고 45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늦잠 자버리는 거라며 못 일어났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구 아 형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뭐야 이거 딴 데 갔나? 이쪽으로 하나도 안온다고? 얘 나 봤나? 오 뭐야 어이 뭐야 여기 사람 있단 말이야 방금 여기? 백투미친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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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자랑 같이 뛰어야되요. 어쩔수없어요. 자기 자랑 같이 뛰어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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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미사가 잡았어요. 뭐 앞에 있다고? 이거보다? 발견. 있었어요. 미션. 뭐.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